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책상 앞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도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연말 지금 정말 정말 바쁘게 서류 준비하고 작성하고 본부에 보내고 한다고 저도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정말 12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데스크 체질 보다는 필드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과 호흡하고 농사 짓고 이런 게 훨씬 더 저에게는 맞는 일 같은데 사실 이게 사무소장 업무라는 게 데스크에서 서류 작업하는 일이 거의 70%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저는 엑셀이 너무 힘들어요 엑셀에 보면 이게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라인이 자꾸 틀려요 처음에 한 라인으로 갔다가 자꾸 밑에 라인으로 가고 그래서 몇 번 확인해야 되고 몇 번 확인해야 되고 정말 빨리 끝날 일을 그렇지 못해요 올 한 해에도 우리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또 제가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맹견보이에 농수로 공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메일을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공사하는 게 상당히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어떤 조언의 메일을 보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다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메일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적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놀라운 메일 하나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이 아이디가 대추도사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웬 도사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다 주셨나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 해 동안 학교 선생님을 통해 박사님을 알게 되어 박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대구고 학생입니다 박사님의 도움 덕분에 서울대학교 동경제사회학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개발경제학 분야로 계속해서 나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박사님께 정말 많은 도움도 받고 지식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박사님 고등학생이 보냈습니다 대구고 고3 학생이 마침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합격했다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서울대학교를 다 합격을 했네요 이 학생하고 저하고 계속 새마을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파톡으로 여러 번 내용들을 주고 받았거든요 아마 이 학생이 무슨 논문을 듣는가 봐요 개발협력 쪽에 그게 아마 입시하고도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새마을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서 저도 정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 학생이 누군지 얼굴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박하잖아요 저에게 파톡을 보낼 때마다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하고 했는데 마침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이 학생이 또 개발경제학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메일을 한번 보냈습니다 혹시 개발경제학 분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농경제학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농업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고 저는 보면서 농경제학과가 정말 개발경제학 분야에 제일 적임학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는 대부분 농업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와서 물론 IT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농촌 마을로 들어가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농촌 마을에는 농업이 가장 시급하니까 그래서 농경제학부를 졸업한 많은 인재들이 이런 쪽으로 오면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메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채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연령층이 55세에서 64세고요 약 37.1%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많은 게 45에서 54세 약 30.7% 정도 되네요 방금 편지를 준 고등학생은 아마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에 속한데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참 놀랍죠 우리 채널은 대부분 45세에서 64세가 거의 60% 이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등학생이 우리 채널을 봤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멋진 학생이죠 한마디로 우리 채널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 이런 메일을 저에게 보내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학생이 서울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개발 분야로 나온다면 더더욱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쪽 사회가 국제개발협력사회가 정말 블루오션이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점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이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유엔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유엔 쪽에도 많이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채널을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나라에서 많이 보는가 한번 보니까 물론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보죠 95.5% 정도로 가장 많이 보고요 미국에서 의외로 많이 봐주십니다 5만 9천명이나 봐주시고요 2.2% 그리고 캐나다, 일본, 베트남, 오스테일리아, 필리핀, 중국에서 많이 봐주시는데 놀라운 건 밑에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우크라이나, 스웨덴, 북마리아나 제도, 나미비아, 핀란드 이쪽에서도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방송이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생소한 나라들에서 상당히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즈베키스탄, 칠레, 괌, 파라과이, 루마니아, 이라크, 몽골 여기서도 보고요 모리타니아에서도 보네요 모리타니아는 세네갈 바로 위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라사막 국가죠 거기서도 봐주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서도 보고 폴란드, 싱가포르 여기서도 보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앞으로 우리 방송을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록 연말이라서 제가 필드에 잘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더라도 수로공사 체크하고 학교 진행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기 바쁜데요 이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제가 우리 방송에 좀 질을 높여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우리 방송을 봐줄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부터 제가 필드에 자주 못 나가니까 우세인우 청년이 저에게 필드 상황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보고 잠깐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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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가다 짐 무릎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